강서구 갑 강선우 후보하고 구상진 후보가 대결한 겁니다. 여기에 강서구 갑은 여러분 이게 틀렸네요. 강서구 서대문 갑이 아니고 서대문 갑은 우상호 후보가 나온다고 강서구 갑입니다. 보시죠. 강서구 갑. 강서구 갑. 강서구 갑입니다. 여러분 강서구 갑을 보시게 되면 강선우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하고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 격차가 여러분 무려 12.56%입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나올 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구상진 후보가 마이너스 11.20%입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의 서울 평균값이 2.8%입니다. 이건 정상인 거죠.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평균 1에서 3%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12.56%나 마이너스 11.20%는 죽었다 깨어놔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총조작률이 23.76%입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의 전국 평균의 총조작값은 25%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총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바로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절반은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에서 빼앗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정색 박스를 보시면 46대 제로입니다. 강석우 갑에는 동의 모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에 속하는 투표소는 46개가 있습니다. 46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인 강선우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모두 46개를 곱한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이렇게 부정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의 한 고수분이 추정한 그런 훔친 표수가 11,436표입니다. 이걸 교정해 주니까 또 순위가 바뀐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고 민주당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만 3천 표 대 4만 3천 표 2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차 투표소를 가지고 교정을 해 주니까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가 5만 4천 표 대 민주당 후보가 5만 1천 표로 순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에서 다 이렇게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 때마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강동국합의 진선미 다선의원이죠. 이수희가 붙은 경우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다선의원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67년생이고 대한민국 전북 손창군 출신입니다. 성균과학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변호사입니다. 의정활동을 비교적 활발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진선미 국회의원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에서 받은 득표율은 13.12%입니다. 강동국합에 속하는 구민들이 4박 5일의 격차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차이가 1%, 2%, 많아야 3%지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전투표에 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선미 의원과 붙었던 이수 의원은 마이너스 12.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5.91%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전국평균에 육박합니다. 2020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측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총수의 25%를 조작해서 절반을 민주당을 밀어주고 절반은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빼앗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소위 사전선거 조작 엔진, 사전선거 조작 프로그램, 사전선거 조작 공식은 2017년부터 가동돼 가지고 엔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엔진을 사용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서 안 되고 위조투표지에 제작에 악용되는 개인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법이 정한 바대로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미 의원도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강동구 갑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동수가 10개고 그 다음에 투표소가 67개입니다. 67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진선미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2분의 1을 67개 곱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전을 여러분들 67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모두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로 발생할 수 힘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표수는 당일투표에서 이수희 통합당의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수희 후보가 8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를 들어가게 되면 통합당의 이수희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진선미 민주당 후보는 145표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당일투표에 88표밖에 못 얻었던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는 145표를 얻고 관내 사전투표는 162표를 얻었냐. 이것은 맹백하게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당일투표에서 강동국합구민들은 통합당 후보에게 100표를 주고 민주당 후보에 88표를 줬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에 100표를 주고 민주당 후보에 145표를 줬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에 100표를 주고 민주당 후보에 162표를 준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신이 완전히 나아간 맛시간 결과입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조작으로 의심되는 교차투표 수가 14000표가 나온 겁니다. 14000표를 수정을 해 주니까 오히려 8만 9천 대 6만 5천으로 이수희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했을 그런 선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곳에서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조작행위가 일어났고 그것이 4.15 총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7년 5.9 대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2년 3.9 대선까지 다 똑같은 조작엔진을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이고 현황입니다. 어떻게 10%, 15% 정도의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냐 이야기죠. 이 문제를 말끔하게 여러분들 바로 허병기 인화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예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작되기 이전에 후보별 득표율은 정의룡 후보든 민경우 후보든 인천연수월의 이정미 후보든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일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 0.38로 다 같지 않습니까? 민경우 후보가 0.41로 다 당일 관내 관외가 다 같습니다. 이정미 후보가 0.19 다 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1%도 안 나올 결과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나온 겁니까? 전국의 모든 곳에서 뭡니까? 13%, 14%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엄청난 조작을 해서 여러분 선거를 도독질을 한 겁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지금도 보무당당하게 퇴임을 맞아서 사죄에 가 가지고 메신지를 다루는 그런 보좌관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수미 위원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진수미 의원이 다 강동구 갑에서 그냥 부정선거로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특정인을 폄하거나 특정인을 무슨 예를 들면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숫자는 얼굴도 안 보고 그 사람 외모도 안 보고 그 사람 당적도 안 보고 그 사람 출신적도 안 봅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진수미 의원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다. 윤호중 위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다. 박병성 국회의장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다. 그걸 다 제가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어떻게 사전투표를 67개 투표소에서 다 당신이 승리할 수 있냐. 당신이 무슨 신이냐. 수십억 분의 일 수억 분의 일 뭐 이런 정도의 확률이 어떻게 발생하냐.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바로 가하신 분이 1947년생으로서 생물학을 전공하신 바로 허병기 교수님이 우리 함께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질을 하기 전에는 이게 정상이다. 조작질을 하기 전에는 민경욱 후보가 5만 2천 표를 얻었고 정의령 후보가 4만 7천 표를 얻었고 이정미 후보가 2만 4천 표를 얻었다. 그래서 인천연수월의 4.15 총선에서는 12만 5천 454명이 모두 다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다. 그러니까 민경욱이 승자다. 그 승자가 조작하기 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후보는 모두 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다 비슷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너희들 무슨 짓을 했냐.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조작을 26.6% 정도 조작을 해 가지고 정의령 후보를 5만 2천 표를 만들어주고 민경욱 후보가 3만 9천 표를 깎아내리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투표를 조작했지. 그런데 이 조작을 한 결과가 6월 23일 날 인천연수월 재검표를 해보니까 투표지가 엉망진창이 나왔으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천장 이상이 나왔고 본드 투표지 자석 투표지 별개 별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가 나왔지만 그것을 여러분 뭐죠. 선관위 승소 판결 내리기 때문에 지금 국회 대법관들이 그냥 시위를 끌면서 지금 진리를 끄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이걸. 나라가 망하면 모르겠지만 이걸 다 그냥 어떻게 덮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다 공유하고 있는데 민경욱이가 이겼다는 것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붉은색을 만들어 놓냐. 너희들 진짜 정신이 있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을 얼마로 합니까. 2억 6천만 분 2억 7천만 분의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병기 교수님이 1947년 전 허병기 교수님이 무슨 관직에 욕심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도 한심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전국을 조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272석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태반은 다 대부분 전남 광주 전북을 빼고는 다 가짜 국회의원이죠. 왜 당나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부정선거를 한 거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는 부정선거 안 해도 당선될 수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겠죠. 그러나 조작값을 전국에 다 돌렸으니까. 이근영 씨가 전국에 조작값을 다 돌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6일 날 보정값을 발표했잖아요. 그 보정값대로 지금 우리가 착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분의 1성에서 44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11성부터는 0이 나옵니다. 11성 10성까지는 0.001이 나오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짜 국회의원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이번에 검수완박법안에 국회의장인 박병석 씨 대전 서구 값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걸 다 의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